방이 왜 이렇게 딱 비싸냐. 오늘 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8인식 숙소에 지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 방을 구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건 제가 어제 식당에서 우연히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방 얘기도 했었는데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쉐어룸, 다른 사람이 같이 쓰는 집. 제가 여기 지금 할인실 도미토리인데 2만 6천 원 내려오거든요, 1박에. 그걸 일주일로 계산하면 1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만 원을 더 주고 내가 개인 공간이 있는 집에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오늘 쭉 방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 190불짜리도 있네. 이렇게 하면 거의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저기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타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건너자. 제가 여기 온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4일 내내 비가 왔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새.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 너무 좋네. 오. 야 멋있다잉. 차 너무 귀여운데? 날씨 좋으니까 저렇게 뚜껑도 열고 다니지. 저런 거 처음 봤어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집은 시티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 위치 나쁘지 않고. 여기 어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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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2. 42. 그럼 뭐 사看到? 뭐? 41ast41. 치ream 웃겨 미안해주세요. ços 그话 운 Costa 요 caller 응側. 전화형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되지. Katie 빛. 우와. 안녕! 여기 왔어요 오케이, 들어와요 저는 42建設 앞에 있어요 네, 제 인트로 확인을 볼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가세요? 네 네, 앞뒤로 돌아가세요 오케이, 생각해봐요 안녕 웃음이 아주 좋단 하신대 너무 좋으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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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세요 오케이, 들어와요 아, 치워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앉으세요? 지금? 지금... 동미터에... 아... 백팩크. 백팩크 호스텔? 예. 오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Which one? Is it good? 예, 8 bedroom, so... 아, 8 beds? 예. How many people? 8... 8 people. So, it's full? Normally... around 4 and 6. 와우, 오케이, 오케이. Please, come on in. 오케이. So... 아, here? 예. 아하. So, this is the room advertised. 아하. Um, so, I've got linen for the bed. I've got sheets and everything. And everything for that bed. 아하. And, uh, it's nice... ...tree. Oh, yeah. Not, uh, downtown. Nice tree, birds. You know? How much it cost? So, $210 per week rent. 210? Yeah. Can I take pictures of it? Yes, yes. Yes. And, there's $40, uh, $40 expenses. So, expenses covers power, water, internet, um, good Wi-Fi. Wi-Fi is there. What are you doing here in New Zealand? Are you going to do study? I want to learn English. Your English is okay. That's why I can do... Your English is okay. No. I want to get better. I'm happy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and teach you a lot. I've had 27 different countries come stay with me, and I all help them with their English. I want to learn English, and I'll be able to learn English. Here's what I want to do in New Zealand. I want to learn English, and I want to learn English. My English is right now. I want to learn English. Okay. Okay, so come, come, have a look. Thank you. We often have a talk out here, and see everything. Bathroom, washing machine. 다른 마카롱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수송을 받으면 그냥 본파에 대한 한계는 반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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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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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다요 당신이 급하게 만드시나요? 당신이 급하게 만드시나요? 그럼, 앉아, 그리고 제가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디 한국에서? 작은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도시 몇 가지 한국인들 아직도 여기로 오셨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나 왔어요 왜요? 아니요 한국에서나 왔어요 제가 웃기고 한국에서나 왔어요 여기가 어떻게 왔어요? 태완, 아스트라제나, 한국에 왔어요 똑같은 차라리? 똑같은 차라리? 똑같은 차라리. 28시간. 28시간. 오 마이 갓. 어떻게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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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 넌 너무 길게. 28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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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분 너무 좋으시다. 매일 저렇게 영어로 계속 떠들어 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큰 목적이 영어 배우는 거라서 사실 집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고민된다 진짜. 250불이면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면 시내 가격치고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바로 다음방. 제가 1시 반에 약속을 해놔가지고 지금 1시 10분. 가는데 안시고 오면 걸리니까. 오 여기. 뭐야. 와. 걔도 있네. 아이고 얘네 잘 먹네. 뭘 먹니 그렇게. 뭐야. 과자 누가 버린 거? 참고로 뉴질랜드의 집 형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홈스테이. 그게 한국으로 치면은 어디야 돼. 한국으로 치면. 잠깐만.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랫. 플랫은 이 셰어하우스. 거실이랑 주방만 같이 쓰고 방만 따로 있는. 그 화면이 이제 집을 렌트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가격 부담이 너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방에 왔는데 여기는 고층 건물도 많고 뭔가 내가 살기엔 거분한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지도상은 여긴데 이 건물은 여기인지 모르겠네. 와 나 이런 데 못 사는데. 꽤 호흡한 방들 중에 한 군데란 말이잖아. 여긴 내가 외부에서만 봐도 별로다. 근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사람이든 건물이든 음식이든. 안녕하세요. 어디서? 한국. 네. ли Ella? List습 amped대스 montže단을 할 수 있는 게 뭐하세요? glpit, 기술이 손대。 filmed을 위해 내용품도 Scarif넌한 방금etzen. 조금도 조금대에ис physics 한편을 그러고 좌 empres이면 판맰드 위한 빌려. kt? 이어가니 오우, 오우. 210. 210. 나쁘지 않은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플랫매트? 2 플랫매트. 2. 장. 2 버튼. 빨리 7. 2, 2, 3. 4. 5. 5. 래기지 못해? 1. chuKy. 2. 2. 2. 2. 2. 3. 4. 와이트 와이트 시트 제 스타일 여기는 외관으로 봐도 내부를 봐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가족같은 분위기에 플랫메이트들이랑도 교류가 좀 있는 걸 원했는데 저기는 각방에 갇혀서 교류가 아예 없을 것 같애 탈락 헬로우 하이 카레 치킨 우동 드세요? 카레 치킨 우동? 네 템푸라 샐러드? 네 믹스 템푸라 아예 티스틱스 여기는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못 돌아다니겠어 충전 땡큐 이게 모듬 템푸라 이건 카레 우동인데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거를 추천해 주셔서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면 요리, 튀김 아주 쉽게 하는 치약인 요리들인데 먹고살자고 사는지 아니겠습니까? 먹고살자고 운동하는 거고 오 이거 약간 완전 커리 일본식 커리 느낌인데? 예 KOMER 4,000원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멀쥴한 커리가 아니라 약간 눅은 면석이 나오는 얼큰한 탈국수 같아요 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엑dui의 분명이 아니라 이렇게 탈국수 흡사한 면 국물이 지들여져 있다 이거 요거는 치킨, 북한쌀, 단백질이죠 새우튀김 실하다 실해 요거는 김같은 느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튀김요리 안먹고 어떻게 살아 와 안에 다 야채네 이거 이번에 볼집은 시티가 아니라 좀 멀리 가야 돼서 버스 타고 한 50분 가야 돼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두 군데 다녔는데 다음 타라 나 곧 약속시간 다 되어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따 이따 에터옵 죄송합니다 에터옵 카드가 있는거에요? 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카드에 5돌로 5돌로 10돌로 더 필요해요 5돌로 5돌로?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안녕 안녕 확실히 시티에서 좀 외곽으로 나와서 그런지 집들이 좀 낮고 이렇게 작게나마 마당 같은 곳도 있고 마당.. 이 집도 마당 맞나? 이거 데모는 무슨 용도지? 어쨌든 이런 집들이 제가 꿈꾸던 해외살이 거주 환경이긴 하거든요 외국 드라마 보면은 이런 마당 같은 데서 빨래 널다가 옆집 단장 너머로 굿모닝 뭐 이러면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낭만 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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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여기 왔어요 제가 왔어요 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집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건물 느낌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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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거짓 invite 그곳에서 뵈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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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와! 너무 좋다! 아, 문을 찾으신거지? 네, 네 아, 네 몇 명이 여기 계세요? 5명이요 3명은,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 많이 많이 보는거죠 네, 네 너희가 뉴질랜드에서? 네, 우리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 네, 네, 네. how long have you been in New Zealand for? 4 days. 4 days in New Zealand? 오 와우! holy crap! just arrived! How are you finding it? How are you finding these? Uhh... everyday raining, so... Yeah! not really good, yeah. but today is really good. It's beautiful. Yeah. Well, it's... 오늘의 주인공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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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실까? 아, 여기도 사람은 좋은데 방이 좀 그렇네. 방에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소한 책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집이 좋아서 그런지 비싸긴 비싸다. 일단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서 더 연락이 와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좀 시간이 남았네. 1시간 반 정도 남았네. 좋아야 되나? 와 여기 공원 죽인다. 너무 근사한데? 산책하기도 좋고 저기 뛰는 사람들도 계셔요. 아이고 좋다 좋다. 아우 좋다. 요거는 프로틴 백스. 45g. 아우. 역시 프로틴 음료는 초코맛이 제일 맛있어. 제가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코맛을 따라가는 프로틴 음료를 아직 진짜 못했어요.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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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마지막.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지금 막 연락이 폭발해요. 다들 이제 퇴근할 때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고 메일을 보고 했나봐. 아까 한 20개 넘게 연락 들렸던 게 지금 막 폭발하고 있어. 나 미치겠네 진짜. 이 동네는 약간 또 세련돼 보인다. 이거 완전 정갈한 거 봐. 누가 이렇게 칼같이 조경을 해놨냐. 조경하면 또 난데. 여긴데. 오. 너무 좋은데 일단. 일단 전화하고 들어가자. 이제 전화요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제이. 여기 왔어요. 네. 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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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기 안 계시나봐. 여덟이 삼십시오 님이 말했는데 오케이 라고 하셨는데 아 오케이. 그러시면 얘기할게요. 아 가고싶으세요. என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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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이곳라인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곳은 도움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245만원 더 20조원. 아하. 그리고 이게 디리, 그리고 이곳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 방식은... 한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네 한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안녕 안녕 여기 나쁘지 않았어 245면은 한 19만원 정도 하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데 또 여기가 시티랑 엄청 멀지도 않고 약간 동네 분위기도 뭔가 깔끔하고 세련됐다 해야 되나? 사실 제가 다른 일을 목표로 한 거였으면은 그냥 수술은 대충 그냥 잠만 잘하는 용도로 구했을 텐데 지금은 플랫메이트들을 좀 잘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많이 재개됐네요 완전 파워 이들 있잖아요 또 요리도 같이 해 먹고 밖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약간 요런 걸 꿈꾸고 있긴 한데 막상 찾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게 어쨌든 뭐 하루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힘든 거 같고 도시를 이동하든 아니면 집을 더 찾아보든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